한명씨 만날까나는데 어? 저분은 누구죠? 봄날의 파전 아 예 개현씨가 파전을 너무 좋아하나 봄날의 파전 그 말고 딴 얘기도 해주면 안돼?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로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아 이번에 또 제 앨범에 참여를 했잖아 저 개인적으로는 봄날의 소나기 다시 파전이라고 붙었잖아 봄날의 소나기를 그때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봄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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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육 제육이요 제육 여러분 제육 드세요 봄날은 제육 봄날의 소나기로 해주면 안돼요? 봄날의 소나기 봄날의 삶자 천천히 가락할게 봄날의 제육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게요 자 아까부터 콘셉트 적고 있는 사람 당신은 좋고자 봄날의 레깅스 당신은 제육이 얼마나 맛있게요 봄날의 파전 봄날의 파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봄날 멤버들이 제목을 잘 모르는거죠 봄날의 소나기 제가 죽거든 예성야랑 같이 묻어주세요 소나기 황스런의 소나기 내가 죽거든 예성야랑 같이 묻어줘 소나기에요 지금 지금 또 생각한거에요? 여러분 소나기는 제육 또있어 또있어 우산 또있어 여러분 소나기는 제육이죠 제육에 소나기 한 방울 두 방울 양념을 넣어서 그때로 자 여러분 여러분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어떤 누구요? 본날의 듀오 요 베이베 요 키스 미 요 베이베 자 여러분 저 떠나요 제 음악으로 떠나요 아 뭐 안정판이네 형을 지금 형을 지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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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있어 우리 예성이 팬 여러분 바로 이제 내일 이제 4월 18일에 4월 18일에 이제 6시에 엘플레이 들어가면 제가 찍은 광고 턴 게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요 턴 턴 턴 이곳에 자 내일 내일 저녁 6시야 PM 뭐 아니 직접 얘기해주세요 형 그 얘기를 해줘 여러분 제 인스타즈 팔로우 좀 많이 해주세요 하하하하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도른거 아니야 하하하하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이 안에는 요기 다니엘이 들어있습니다 하하하하 운술이에요 통아저씨가 들어있는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봄날 봄날의 수나기 통아저씨 하하하하 아니 한번만이라도 봄날의 수나기를 제대로 얘기해주면 안될까요? 자 우리 시청자 아니 시청자 여러분 빨리 시청자 여러분 봄날의 수난대 봄날의 수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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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저녁 여섯시에 예성이 형의 봄날의 수나기가 오픈됩니다 어떻게 부르죠? 그때로 나는 좋아하라 그건 직접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그거 지금 불러줘야 돼 직접 불러줘야 돼 하이라이트 불러봐요. 우리가 한번 불러줘. 내가 설명해 줄게. 냉정하게 들어보고 이 노래 들어보고 이 노래가 될지 안 될지 한번 들어보자. 제가 냉정한데. 문 열어봐 이런 거 아니지? 해봐 해봐. 이거 이거 아니야? 저도 이거 아니야 이거? 해봐 해봐. 자, Yes. 자,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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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좀 나와 이렇게 니 노래인데. 빨리 해봐. 자, 시작. 서투르게 형 좀만 크게 부르면 안 돼? 안 들린대요. 안 들린대요. 온다 떨어진 바 내 찢어진 야 이거 되게 쑥스럽지? 이게 라이브 방송이 왜 이러냐. 밀착하자 밀착하자. 아 진짜. 한 번만 더 불러줘. 하이라이트. 아니 괜찮아. 공개하자. 공개하자. 우리 뒤에 있자 뒤에. 불러줘 봐. 사랑한 것처럼 서투르게 헤어진 감신 것처럼 비오는 날에 그때로 아 진짜. 야 노래 좋다. 어차피 들어보지 않았어? 자 그리고 우리 봄날 그거 뭐냐. 봄날 라이브? 그거 뭐였지 우리? 술 먹는 거. 이슬 라이브. 아 이슬 라이브에서 또. 우리 예스웨이과. 예스웨이과. 제가. 엄청나게. 노래 홍보를 했어요. 술 먹었어요 이렇게? 아 술 엄청 먹었어요. 이 정주를. 예 술 먹으러 왔다는 얘긴데. 아 근데 뭐가. 방송이 있어서. 웃었는데. 우리 봄날의 소나기. 진짜 이번에. 어떻게 부르지? 한 번만은 좀 제대로 부르면 안 돼? 아니. 후렴 꺼운 거. 우리가 불러줘요. 다시 떨어진다. 내 찢어져. 몬나 떨어진다. 왜 더 지쳐진. 하나 사이로. 쏘라기는 언제 나와? 마지막. 안나와 이 새끼야. 대속하게. 두 방울. 두 방울. 세 방울. 네 방울. 네 방울. 네 방울. 다섯 방울. 여섯 방울. 천천히 떨어진다. 한 방울. 두 방울. 벚지 벚지. 벚지. 야 먹지마! 야 먹보하냐? 맞아요 먹지마세요 한바늘 두바늘 꿈 해본다 뭐 탄빛 노래야? 봄날의 소나기의 겨울잠도 노래 좋은데 다른 노래에요 타이틀곡만 흥분해 주자 겨울잠 내일 저녁 6시에 나오잖아요 내일 저녁 6시에 우리 사랑하는 동생 예성이의 봄날의 소나기가 음원사이트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제가 찍은 탕 게임도 안그런데 어? 진짜? 근데 형 리니게임이 더 재밌을 것 같아 봄날의 소나기를 다같이 힘을 실어줄거에요 많은 팬 여러분들이 예성이 인스타를 통해서 지금 우리 멤버들을 만나고 있는데 내일 예성 너 침 울린다 여기 그러면 마지막으로 봄날의 소나기 6행시 한번 가고 끝내자 그래 그리고 내일 또 여러분들이 나 어머니 나오기 전에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인스타나 이런거 봄봄뱀 사진 많이 찍어놨었네 자 그럼 봄부터 이렇게 봄날의 소나기 이렇게 만드실까요? 그래 기가 마지막으로 이번주에 또 방송 활동도 해요 이번주야? 어? 이번주에 그러면 예성이 응원하러 가면 돼요? 어? 프린스틴 나오지? 조금바 네 날졸래 뿜뿜 아 진짜 이거 아 죽이 나는거 아니야? 아니야 봄날의 소나기로 봄부터 내가 갈게 오케이 하나 둘 셋 봄 봄날이 올까요? 날 날 날마다 오진 않는 예성이의 음원입니다 봄날 의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예성이형 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은근 처치해주세요 오 소 소야 소야 소 소 어 소름끼치는 라이브 때문에 저도 죽을것 같아요 나는 이번만큼은 예성이 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야 너는 그 사람이야 야! 기회야! 기회! 자 이제 기! 마무리는 사람들 하나 둘 셋 기! 어... 기회가 많지 않았었어요 어...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... 성공해 그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네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는 고마운 또 우리 멤버들이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저녁 6시 잊지 말아주세요 내일 저녁 6시 나중에 또 뵈요 안녕